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난 거합시다 어떤 걸로 가나요? 난 거합시다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골라주세요 말해줄게요 그냥 끌리는 거 가세요 라이어 무궁화 꽃이 핀 거 같습니다만 번혼찾기 스탠드업 아 맞다 번혼찾기가 뭐야? 갈게요 카카오톡 오프챙킹방에 익명으로 들어가서 모두 번혼인 척 한다 휴대폰으로 하는 그거네 그게 우리끼리 가능하려나? 가능할까 진짜 모를 거 같은데? 기회를 맞춰보자 아 오 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 맞추고 싶다 재밌다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우리 번혼이로 갈래 아니면 누구로 갈래? 번혼이 번혼찾기 룰로 번혼이 좋다 번혼이로 야 우리 하다가 번혼이 아닌 사람들한테 퇴출시키자 그래 그러자 헷갈리게 너 나가면 나가는 거야? 나 마피한 거야 마피야? 퇴장 가능 일단 블랙아이 후아하자 무순강 가능성이 높아 나갈게 나가 빨리 나가 응 나가 응 나가 무순강 나가 너무 무순강 탈락이여 블랙아이 무순강 탈락이여 우와 다 들어왔나? 어 나 근데 번혼이 바로 찾은 거 같은데 닉네임부그를 나도 응 말하면서 일찍 해봐 네 야 요 쟤 누가 야 요 나가 점 세게 나가 야 점 세게 야 이렇게 쉽게 나간다 야 번혼체가 번혼이 같은데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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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으로 자기 말투 안 하지 않을까? 민병관이 번혼인데 내가 봤을 때 민병관이 민병관이 내가 봤을 때 민병관이야 닉네임부터 번혼이야 야 이름부터 제일 의심스럽긴 하다 나는 치킨마요 왕표 나는 치킨마요 왕표 도도키즈는 배신하지 않지 치킨마요 왕표 치킨마요 왕표 치킨마요 왕표 치킨마요 왕표 치킨마요 왕표 야 왜 이렇게 좋아해 야 스가아 너 먼저 잘렸다고 붕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니 너 너무 아니 너 너무 너 왜 이래 술 먹었냐? 너 왜 이래? 붕아야 우리 왜 이래? 너 특집이야? 야 일단 그 번혼이 아닌 사람부터 이제 퇴출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 왕자님 왕자님 애 왕자님 퇴출시키자 얘부터 퇴출해야 돼 왕자님 디누 아니야? 왕자님 도겸이야 지금 표정 봐봐 딱 야 우리 한 명 뽑아서 퇴출시키자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카톡에서? 어 얘기해 주제를 갖고 야 뭐 주제 하나 던져봐 야 음악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음악에 대해서 최근 가장 즐겨 듣는 노래 야 즐겨 듣는 노래? 응 최근 가장 즐겨 듣는 노래 야 일단 왕자님부터 보내 야 왕자님은 보내자 야 왕자님 나가라 너 아니야? 야 왕자님 누구야? 왕자님 정체 밝히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 아니다 3 2 1 왕자님이 나가 너는 누구야? 원우 형이 나갔는데? 나 아닌데? 누구야? 누구인데? 나갔어 왕자님 누구야? 디누 아니야? 아니요 나 아니야 누구시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말을 해 나야 너라고? 어? 뭐야? 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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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밀덕완 알아? 웃지 마 밀덕완 알지 알지 야 왕자님 야 버논이가 나갔어? 야 왕자님 기회야? 레전드야 야 대박이다 와 야 어떻게 너야? 야 왜 너야? 와 대박이다 어떻게 버논이가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았어? 너무 과했어 과했어 그치 좀 과했어 나는 왕자님 도겸인 줄 알았어 야 다른 애 한 명 더 찾아보자 그럴까? 야 나 이렇게 바로 시키는 게 좀 나왔네 이거 버논이가 작전을 잘 세운 거지 잘했네 딱 본인이 안 갔잖아 아 근데 이거 재밌다 야 다른 멤버 찾아보자 아 다른 멤버 다른 멤버 이번에는 나간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 말고 하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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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재밌겠다 그럼 우리 다시 그 팡크로 가야지 그래서 마지막 사람 남겨놓고 정답 이렇게 해가지고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 찾아볼래? 승관이 찾기 승관이 찾기 아니 문준이나 조슈아도 재밌을 거 같은데 아 문준이 찾기 가자 문준이 찾기 문준이 찾기 조슈아 찾기는 찾을 수가 없는 게 카톡으로 안 해서 얘 한 달 동안 아니고 조슈아 찾기 딱 했는데 아무도 안 보내는 거 아니야? 저 형 카톡 빨간색으로 9999999이야 이게 좀 개성이 강한 애들이 재밌어 야 좀 까부는 애로 하자 그럼 도겸이로 하자 카톡 많이 하는 애 나 까부나? 오케이 나 해 그러면 야 도겸이 근데 열심히 했나 보다 오늘 막 양말에 빵꾸가 한 3개 맞네 빵꾸 났어? 야 열정 그럼 도겸이 찾기로 오케이 검은 봉투 검은 봉투 난 겸겸이가 겸이 같은데 야 그거 중에 호 씨는 뭐야 야 미스터리 미스터리 시즌2 뭐냐 하하하하 뱃살을 못 빼면 데뷔 안 하겠습니다 누구냐 무슨 살이다 무슨 살이다 야 야 야 무슨 가? 뱃살이 못 빼면 무슨 가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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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구왕 도겸이 저거 조슈아다 조슈아 내보내자 조슈아다 눈웃음? 물결 눈웃음 조슈아다 뭐야 아니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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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슈아 형 저거 진짜 많이 했어 시구왕 도겸이 이거 이거 물결 누른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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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눈 쓰는 거 나라고? 자 일단 주제를 던져서 얘기 좀 하시죠 뭐 어떤 주제 얘기할래요? 끝나고 끝나고 뭐 먹을지 삼옥경 부사루 소주 데뷔하려면 아 내가 할까? 저는 데뷔하려면 불만이었어 야 진짜 너무 재밌다 야 이거 왜 재밌지? 어 근데 다 나 같아 어 다 나 같아 잘 따라한다 소주 맥주 김치찜 어때? 어 이거 누구지? 이성민입니다 누구지? 형 그렇게 말하면 약간 고단수로 일부러 아니 아니야 진짜 어 약간 나 같았어 한 명씩 추방 시켜야 누구 추방 시킬래? 질문 하나 받고 다 한 번씩 올리고 추방 그래 그래 괜찮은 놀이다 일단은 깔끔하게 도겸이 사진 올린 사람 도겸이 나가자 그래 도겸이 보내라 야 나 같으면 도겸이가 저 사진을 올리진 않을 것 같아 어 도겸은 아웃이야 도겸 내보내자 도겸 나가 누가 오버했어 밝히고 나가 누구야 밝히고 나가 밝히지 말고 나가 안 밝히고 나가기로 했어 안 밝히고 나가기로 했어 이번에 일단 나가자 아 마지막에 정리하는 걸로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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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겸 바로 나가 도겸 나가 도겸님 나갔다 오케이 다른 주제 다른 주제 인생 영화 화? 인생 영화 인생 영화? 오케이 인생 영화 지금 만나자 저것도 나 개그 스타일리 아니야 도겸이 형 확실히 이거 좋아해 뭐 야 도겸이 부순 건 나가 타이밍 이거 좋아해 그니까 타이밍 왜 이렇게 어때 왜 이렇게 해 너가 나 왜 이렇게 봐버렸어 야 부질러 너무 보내고 싶었어 나 나갈게 나 나갈게 이게 같이 본거지 순간아 이거 혹시 그때가 그거야? 어 맞아 맞아 그때 봤던게 나 나가? 나가! 보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야 극한의 극한의 컨셉축이야 너의 이름 너의 이름도 너의 이름 너의 이름도 너의 이름 누구야 야 너의 이름 나가라 극한 거야 마음이 마음이 극한 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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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호인데 명호 아니면 준인데 너의 이름 정확한 게 모르고 대충 이 정도 치면 나오니까 올린 거야 오 리틀 포레스트 누구야? 나 리틀 포레스트 진짜 재밌게 봤는데 어 뭐야 자작극이야 뭐야 오 연기 잘한다 자작극이야 뭐야 진짜 아니야 야 검은 봉투 나가자 야 검은 봉투 나가 야 검은 봉투 나가 김구라 선배 라디오 스타랑 헷갈려가지고 두 개를 올렸어 와 오늘 레전드다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야 카지노 누가 인생 영화 말하라고 했대 카지노 누구야 영화 말하라고 영화 야 카지노 서명호 나가 카지노 서명호 나가 카지노 서명호 나가 서명호 나가 내가 제 추천을 줬거든 명호 확실했던 게 너의 이름이랑 카지노 이거 때문에 명호 확실하다 이거 너의 이름이랑 카지노 너의 이름 서명호 나가 괴 괴물 누구야 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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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 나가 카지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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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했다고 야구 갈런 내용을 올리는 거잖아 이성민이다 이거 이성민이 내가 전원으로 하니까 전원은 개그싸인이었다 전원은 개그 너지 와 진짜 야 데스살을 빼면 데뷔 안 하겠습니다 뭐 안 보냈어? 보냈어 아메리카 셰프 아메리카 셰프 극한의 컨셉이야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보논이 스타일인데 야 근데 진짜 끄집어낸다 진짜 아 미쳤다 소울이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소울이 죽고 미쳤다 이거 아 진짜 난 DK가 슈아 형 같아 세력파육이 또라이 같은 야 일단 라디오스타 내보낼까? 라디오스타 내보내 저거 검은 봉투 이거 라스 땜에 괘씸해서라도 내보내줘 야 검은 봉투 보내자 검은 봉투 검은 봉투 나가세요 출연자에 김국진 김그랑이 떠 있는 게 너무 웃겨요 라디오 좋다 그리고 잘못 올려고 또 올려 하나 더 그러니까 너의 이름 너의 이름 왜 야 너의 이름 왜 너의 너의 이름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은 다음 질문 주세요 다음 질문 다음 주제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여행지 추천한 여행지 난 나갔으니까 아 귀여워 검은 봉투 검은 봉투 나갔으니까 아 아 오 오 오 지금 두 개 다 겸겸이 같았어 삼정군 아 근데 가자 이게 너무 도겸이 형 같아 다 석촌 우수 가자 잠깐만 오늘 내가 이거 벚꽃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지? 어 명호인데 나 나갔어 형 나갔잖아 난 너의 이름 너의 이름 아 너무 웃기다 하이브 하이브 뭐야 이거 약간 영어치로 치는 게 소문자인 게 조슈아야 아 이거 맞네 소문자네 어 조슈아 너잖아 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조슈아 아니면 문준이야 난 오히려 하이브는 호슈아 같아 아 그래 하이브 조슈아 같아 난 하이브 나 문준 나 호시 형이야 호시 같은 아 그래? 난 오히려 하이브 오히려 호시 여기서 도겸이도 도겸이 아닌 척하고 있을 거 아니야 도겸이 올렸어? 나 올렸어 다 보냈으면 여기서 한번 퇴출할까요? 한 명 퇴출할까? 한 명 퇴출할까? 삼성공 나가자 삼성공 보내라 야 나 약간 하이브 얘 보내야 될 거 같은데 하이브 보내야지 누가 나가 삼성공이 나가 하이브가 나가 자 의견 모아서 퇴출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는 삼성공 나도 삼성 그래 삼성공 가자 오케이 삼성공 미스터리 미스터리 씬2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조용히 오케이 다음 질문 주세요 자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가수 오 아 D.K 이거 100%야 D.K 잘한다 D.K 잘한다 너무 잘한다 D.K 아 누구냐 너 잠깐만 정환이 형도 있잖아 정환이 형일 수도 있겠다 그냥 호시잖아 이거 자 여기서 한 명 대출할까요? 저게 호시 형이 알 수 있는 거잖아 나는 호시 보내 자 호시 내보내 호시 내보내 호시 내보내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갈까요? 다음 질문에 두 명 보내자 좋아요 야 다음 질문 갈게요 나는 노래방에 가면 첫 번째로 이 곡을 부른다 첫 곡은 첫 곡은 파이팅이야 첫 곡은 야 뱃살 승관이야 야 두 명 보내자 뱃살 보내자 뱃살 이게 딱 드립지는 이거 보면 아니 야 바보야 나 아까 고질라로 떨어진다고 아 맞네 승관이 아니야 고질라 고질라 내가 도겸이 형한테 형 이거 무슨 영화야? 했는데 고질라 보다가 형 이거 무슨 영화야? 이게 고릴라가 나오는 영화야 너무 비노리죠? 나도 나도 얼마 안 봤을 테니까 나도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고릴라가 나오는 영화야 와 이제 야 여기서 두 명 떨어뜨리자 두 명 뱃살이랑 뱃살 나가야 되고 뱃살 나가 뱃살 아니 너네 왜 다 잊고 있어? 왜 첫 곡은 파이팅해야지 왜 안 보내? 아 맞아 첫 곡은 파이팅해야지 왜 다 잊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뱃살이야 아 그게 뱃살이야? 야 뱃살 보내자 뱃살 뱃살은 100포고 첫 곡은 뱃살 나갔고요 첫 곡은 야 남은 사람 1 한번 올려보자 남은 사람 1 우와 많이 잘했다 4명 5 많이 남아있네 야 여기서 한 마귀 뽑자 이제 야 빨리빨리 뽑아자 야 나는 이거 너무 오래 간다 연습생 때 도겸의 추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오 도겸이 형과의 추억 뭐 그래도 되고 도겸이 형 이거는 근데 좀 어렵겠다 왜냐면 내 추억이니까 이건 모를 수도 있잖아 이쁘 야 저것도 레전드였지 너무 잘해 너무 재밌어 야 내 아버지 경겸이다 경겸이라니까 나 시작했다가도 경겸이 됐어 진짜로 야 근데 여기 도겸이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설마 일단 한 명 보낼까? 오히려 도겸이 야 내가 잡고 한 명 보내자 어? 야 근데 경겸이 진짜 도겸이 형 같다 경겸이 도겸이 형 같애 어 아니면 진짜 잘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따라하는 거야 진짜 잘 따라하는 거야 맞네 여기서 이제 최종 한 명 뽑을까? 저는 겸겸 저도 겸겸 겸겸 야 그러면 재밌겠다 겸겸 셀카 찍어 보내 지금 다 같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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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겸겸이 셀카 찍어 보내 남의 사람들 셀카 찍어 보내다 다 찍어 보내 남의 사람들 셀카 와 재밌다 아 재밌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찍었어요 찍었어요 야 경겸이 민규야? 와 경겸이 민규야? 민규 형이야 민규 형이 잘했다 나 여기 없어 없어? 없어? 나 아까 나갔어 누구 나갔어 나 미스터리 미스터리 시즌2 야 어디였어? 뭐 했어? 뭐 어떻게 나간 거야 너? 그때 삼성국 보내니까 나가라고 해가지고 진짜였구나 이거 재밌다 이거 야 대박이다 야 너무 재밌다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잘 나가다 민규 형이 진짜 잘했다 뱃살 나 뱃살 나였는데 뱃살 나였어 아니 근데 빨리 치려고 하다가 척복 눈으로 내가 옷 사내고 싶어 내가 보냈는데 보내다가 옷 사놔가지고 아 망했다 아 너무 웃기다 재밌었다 웃겼네 자 마지막 게임 디노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아까 궁금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만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와 그거 불로 불끄면서 하는 거야 아 아 디노가 골라 디노가 그거 디노 좋다 진짜 이거 장난 아님 이 제목이 너무 호기심이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장난 아니지 한번 보자 자 기대된다 딱 했더니 좀비가 막 드디어 나올 때가 됐다 야 좀비 나온다 이제 나온다 지금 와 VR 게임이다 좋다 좋다 재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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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나랑 오늘 했었거든 옛날에 진짜 무서워 도겸이 해야 되네 이거 그럼 민규가 와야지 진짜 무서워 도겸 도겸 민규 도겸 민규가 와야지 어 아니 이거는 방송 분량 도겸이가 하면 혼자 다 뽑을 수 있어 도겸? 도겸 민규가 이 정도라고? 무섭나 진짜? 야 이게 이따 안에 들어갔으면 그 방 안에 진짜 이렇게 있는 거 같아 형 귀에 들어와? 소리? 어 그냥 해보고 싶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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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다 야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? 우와 이거 무서워 무섭다니까 우와 에이 재밌겠다 진짜로 무섭다니까 진짜? 저 진짜 느껴져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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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저만이가 이 정도면 무서운 거야 야 떨어질 때가 진짜 재밌어 이거 아 저게 진짜 저렇게 무서워 케이크 들고 와 우와 이거 왜 느낌이 나? 이게 난다고? 우와 뭐야 왜 이거 두 개만 줄여 야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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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안 돼 좋아 좋아 형 울리면 안 돼 뒤돌아 뒤돌아 우와 그 정도의 일이야? 진짜야? 아니 여기서 보면 좀 바보 같다 오 야 야 저 아 들어와 아 들어와 훔쳐버렸어 이거 야 다음에 해볼래 우와 그 정도라고? 신기하다 진짜 무서워 어 진짜 나 진짜 밀지 마 안 믿게 안 믿게 진짜 안 밀어 그 정도로 위해래 근데 왜 리얼하게 느껴져? 왜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야? 이게 나무판자가 움직여 살짝 우와 야 진짜 못 가겠어 나 나 해볼래 나 해볼래 나 해볼래 아니 도겸아 넌 마지막에 형 그러면 그전 형 마지막에 나도 해볼게 야 미워 나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첫 발이 듣기가 너무 무서운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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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무서워 아니 어차피 가상인 거잖아 그래 어차피 가상이잖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야 그 생각 진짜 안 아니 근데 내가 마지막에 안 웃길 수도 있어 나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누르지 마 그럼 그냥 찍어봐도 눌려 찍어 하면 너무 재미없을 거 우지도 한번 해보자 아니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쓰려고 아니 그냥 경험만 해보라고 우지 형 우지 형 우지 형 enko R이 서 item 실제로 봤을 때 시야가 진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이 거싶니 아 이거 어이가 없다니까 형 간기면 좀 특히을 가봐 귀여 돌아 focal 다 가와 Od cũng이 다 상해 가 아니면 bloque 안 도ду 해야겠습니다 claan 처 unbox 야 우지 한번 우지 있다가 야, 또 떨어질 때까지 해봐. 네, 떨어지는 게 돌쟁이래. 무시가 떨어져. 근데 떨어지면 어차피 바닥이잖아. 오른쪽에 버튼 눌러봐요. 위에 거 누르는 게 아니라 갖다 대야 돼. 오른쪽 위에. 손으로, 맨 위에 거. 손으로 이렇게 찍어. 오, 야 완전 딱 가야 되네. 야, 진짜 잘 만들었다. 내가 잘 만들었다니까. 진짜 잘 만들었다. 야, 이게... 이게 여기서 봤을 때 화면인데 저기서 봤을 때 실제 시야야. 오, 잘 간다. 야, 진짜 잘 만들었어. 오, 잘 간다, 잘 간다. 봐봐, 봐봐. 우리 그냥 두 발자국만 이렇게 봐봐. 밑에 봐봐, 밑에 봐봐. 밑에 봐봐, 형. 밑에 봐봐. 잠깐만. 아, 잠깐만. 가까이 오지 봐봐. 아, 멀어, 멀어, 멀어. 안 쳐, 안 쳐. 멀어. 야, 과학 진짜 많이 발전했다. 미쳤지, 형? 우와,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잡아. 이거 두 개의 버튼, 버튼 있지, 버튼. 어, 어. 이거? 이거? 너희 형 날고 있어, 지금. 와, 이거 진짜 미쳤다. 케이크 들어, 케이크 들어. 야, 이 정도라고? 야, 이 정도야? 야, 이 정도라고? 형, 아니 우지 형이 이 정도라고? 야, 웃겼다. 야, 웃겼다. 우지 형이 웃겼으니까 나 그냥 할래. 야, 괜찮아. 야, 괜찮아. 어떻게 괜찮아? 나 해봐도 돼? 진짜? 아, 미쳤어, 진짜로. 야, 근데 떨어지는 게 진짜.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야, 진짜. 미쳤어, 이랬는데. 나 형 그런 소리에 해. 찐이야, 찐이야. 무릎 괜찮냐? 아파. 떨어지는 거 해볼걸. 떨어져 볼걸. 방금 떨어졌었는데. 어, 나. 나, 나 할 때 진짜 밀지 말고 내가 떨어져 볼게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야, 근데 떨어질 때까지 쓰고 있어야 돼. 그래, 저 리얼해. 우와! 야, 밀은 떨어지겠는데, 혼자? 이게 뭐예요? 잘한다. 야, 땅 짚지 마. 안 돼, 땅 짚지 마. 땅 짚지 마. 야, 땅 짚지 마. 야, 근데 이런 차례. 야, 이 그림이 웃기지 않냐? 야, 이 그림이 웃기지 않냐? 저렇게 된다니까, 진짜. 신기하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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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겁이 없다. 잠깐만요. 어, 야, 뭐야? 살았어, 살았어. 살았어. 이거 어떻게 살았어? 얘도 잡고 있는 건가? 야, 명고야 떨어져 봐. 어, 이게 진짜 다시 올라가, 다시 올라가. 어, 안 떨어졌어. 안 떨어졌어. 찍어. 가, 가져가. 진짜 잘 만들었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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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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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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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내 마지막 진짜 미쳤어. 그냥 내가 느껴져. 바로 해서 이렇게 뛰어봐. 우와, 이렇게. 이게 해봐야 안 돼. 안 들어오게 갖다 대기면 안 돼. 잘 간다, 잘 간다. 더, 더 숙여야 돼, 더. 어. 휘하영 겁이 없다. 어? 다 버렸다. 하나 받아놨어 에이 에이 형 따라잡아 이제 가서 떨어져 뛰어야 되려x2 오! 오! 아 진짜 왜 이렇게 진짜 누구보다 대박 자 호시 호시 자 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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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되니? 네 우와 저리와 저리 내 지켰어 내 눈 밑밤 I want you falling in my eyes on me 후아 우와 우와 이거 뭐야? 그거야 형이 이번에 성공하자 진짜 안 밀게 그래 알겠어 나 뛸게 뛸 거야? 뛴다고? 어떻게 그래? 나 뛰는 게 좋지 뛰어봐 하나 둘 셋 앗 안 떨어졌네? 옆으로 옆으로 뛰어 한 번 더! 뭐야? 귀여워 뭐야? ㅠ 형! 나 진짜 한 번 봐! 귀여워 진짜? 나 너무 궁금해! 야 승관이랑 호시도 주의 사고 한 판자 뒤로 승관이 한 번 지켜봐 승관이 재밌을까? 아 사실 가면 해 봤죠? 안 해 봤지? 야 해 봐 좀 내가 그맨트 하고 좋았잖아 이미 안 그렇지 않았어 아하하하핳하! 아니 나 계속 여기서 이렇게만 있었잖아 그래지 한번 해봐 디노 다음에 해봐 진짜 해봐야 돼 이거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너가 과학기술에 쭉쭉한다 위에서 10초! 위에서 10초! 야 나 LBS 이러냐? 너무 싫어 따단 와 좋다 좋다 아 거울 보는 거 같구나 거울이 없는 에레베이터인데 왜 재밌다 아 진짜 같네 와 사실 진짜 어 근데 생각보다 볼만 할만한데? 근데 한 명 위로 이거 뭐라고 하지 위야 게임? 한 발 더 뛰러 와야 돼 야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네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네 진짜 잘 가져왔다 이거 재밌다 이거 와 번호 잘한다 와 대박이다 가는 건 괜찮아 떨어지는 거야 야 넌 너 왜 너 왜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? 어? 어때 번호 나 느낌에? 솔직하게 신기하네 이게 MBK는 티야 확실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 빨려고 초반에 초반에 오 가봐 진짜 좋다 야 바람 불어주니까 더 진짜 같다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이 상상하지 않냐? 크래밍하면 스타냐 떨어지는 거야 아 점프 안 점프 아 너무 웃기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I just don't fall in my eyes on me 약간 뒤로 따라오고 싶었는데 어 안 되네 약간 애매하게 따라해져서 저희도 안 되고 와 에이 이제 뭐 이런 거 되지 야 어때 진짜야? 그냥 가 아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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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떨렸어 우와 안 떨렸어 안 떨렸어 우와 진짜 있었네 가봐 가봐 야 하지마 잠깐 발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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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빨면서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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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사랑했다 뭘 사랑해? 우와 사랑해 가자 나이 관리해 나이 관리해 볼래 자 도겸이 마지막 레전드 하이라이트 자 주의공 입장 박수 아니야 아니야 주의공 입장 나 진짜 그냥 저랑 어떤 레전드가 나올지 아 도겸아 우리가 완전 조용히 해줄게 차라리 야 너 진짜 대박 잘했어 혼자 그냥 해봐 아예 조용히 있을게 어 진짜 완전 몰입해 그냥 너 그냥 들어와 들어와 오 진짜 그렇게 들어가네 이거 이거 줘야 돼 이거 조용히 해주고 조용히 해 조용히 아예 완전 몰입해봐 도겸아 와 진짜가 필요하다 조용히 해주자 이제 와 진짜다 이거 와 대박이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따 올라가서 우와 진짜 올라가자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우와 완전 엘베 우리 집 엘베야 진짜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왜? 우리 조용히 할게 응 동생꾼 나온다 형 다 터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자 케이크 잡아봐 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세 오 오 아 근데 무섭긴 하거든 우와 와 이거 무섭긴 하네? 아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그러진 않아 밀지 마 밀지 마 내가 떨어져볼게 와 근데 와 무섭네 아 근데 마지막에 벗겨졌어 떨어질 때 어? 너무 안 해봤어 아 진짜 너무 쌔기 밀어서 가자 아 너무 웃기다 오케이 무섭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웃기다 이거 안 해봤으면 어떻게 됐어? 원유 안 해봤는데 난 저번에 해봤어 됐어 됐어 나 이거 경험이 있어 됐어야 했는데 그게 벗겨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그 무서운 게임이 길데 그래서 그걸 혼자 시켜놓고서 가려고 했는데 그랬어 너가 주인공 그랬어 왜 또 우산 쓰셨는데 띄우잖아 밖에 우리 가야 되니까 우선 띄우야 가자 야 근데 재밌다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오케이 다들 집 조심히 들어가고 갈게 어 갈게 가자 얘들아 야 오늘 재밌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1스븐틴 오랜만에 옛날 느낌도 나도 아주 좋았습니다 날아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고1스븐틴 예 아름답게 하는 걸 떨어져 보기만 다시 해보면 안 돼? 아oor아 아 근데 내가 떨어질 수 있을까? 네 아 이게 떨어지는 게 무섭다 이게 아 별로 안 무섭네 내가 생각했을 때 떨어질 때 이게 제일 무서운 건지 아 별로 안 무섭는데? 고잉은 언제나 너 얘기 고잉 고잉